자, 방송통신기기 1번 보장 다음 중 음향설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음향설비, 외부에 대한 누움이 잘 될 것 누움이라는 것은 음이 샌다는 거죠 누수는 물이 새는 거고 누움은 음이 새는 거야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정답은 1번이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울림의 길이와 음질을 갖출 것 맞고 조용한 환경일 것 맞고 저음역에 고유진동에 부밍이나 울림 등이 없을 것 뭐 다 좋은 얘기죠 2번 임피던스가 25옴인 반파장 안테나와 특성 임피던스가 105옴인 선로를 정합시키기 위한 임피던스 값은 자, 이 두 개를 정합시키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쪽 거, 이쪽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5, 여기는 100 그러니까 25니까 5, 55옴이 되겠지 정답은 4번 3번, 다음 중 카메라 위치를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 헤드만을 수평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촬영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패닝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패닝 패닝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는 틸팅 틸팅 정답은 패닝이다 1번이다 4번 영상 신호의 압축은 아래 항목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중 관련 없는 항목은 색 신호 간의 중복성 제거 해당이 있는 거죠? 중복성을 제거하는 거니까 2번 공간적 중복성 제거 해당 있는 거죠? 공간적 중복성 제거하려고 DCT하고 콘타이징 같은 거 하는 거죠 통계적 중복성 제거하는 게 뭐죠? VLC나 RLC 같은 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시간적 중복성 제거하는 거 뭐 있었어? DPCM하고 모션 에스티메이션 리서치 아세요? 정답은 4번 주파수 대역별 중복성 제거는 없다 5번 다음 중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단점은?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단점은? 슈퍼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단점은? 만들면 이 부분을 추가하는 거야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 부분이 더 들어가게 이거를 중간 주파라 그렇지 믹서 로컬 오실레이터 이게 추가가 되면 슈퍼히트로다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추가돼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감도 미약전파 수신능력 좋아지죠 선택도 혼신 분리 제거능력 좋아지죠 충실도 원음 재생능력 좋아지죠 안정도 장시간 일정 출력 유지능력 좋아지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1번 중간 주파수로 변환 증폭함으로 감도 선택도가 좋다 맞고 2번 광대역에 걸쳐 선택도가 떨어지지 않고 충실도가 좋다 맞고 3번 그래서 비트 방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비트라는 건 뭐뭐의 차예요 그래서 이 수신 주파수 이 수신 주파수와 이 국부 주파수에 이거를 중간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뭐야 이게 비트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의 고주파 이거의 고주파하고 또 이거 이렇게 비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이거의 고주파하고 또 이게 비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주파수하고 또 비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3번은 틀렸어 4번 영상 원신 주파수 영상 주파수 원신 받기 쉬우면 해로가 복잡하다 이것보다 회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 원신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게 수신 주파수다 이게 수신 주파수인데 이게 이제 국부다 그럼 이게 중간이지 중간 아닌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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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고 이렇게 또 중간하고 똑같은 이게 얼마냐면 455km AM에서는 455km AM에서는 AM에서는 그래서 이 영상은 자 이거에서 이거 이거죠 그래서 F에 수신 플러스 2 곱하기 F에 중간 주파수죠 여러분들 이 비트차가 455km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455km에 뭘 주는 거지? 혼신을 주는 거야 이런 혼신을 뭐라 그런다 이런 혼신을 영상 혼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울의 뒤쪽에 있는 주파수가 영상 혼신 주파수 거울의 앞쪽에 있는 게 수신이라면 거울에 비춰져 있는 뒤쪽에 있는 게 영상 혼신 주파수야 이게 받기 쉽겠지? 그리고 회로가 복잡해졌다 맞습니다